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 우리가 늘 약속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지 못할 만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낭패보신 적 많으시죠? 돈도 많이 지키고 그렇죠? 또 실패도 많이 보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상대의 배신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킬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약속은요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도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암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래서 약속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기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너 나하고 약속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나하고 약속하자 언약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약속 맺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실 만한 분이십니까? 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만한 분입니까? 첫 번째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속을 해서 손해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설 백성에게 내가 니네하고 약속을 하기도 원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 세상 다 내 거다 내가 다 창조하셨고 이건 다 내 거다 하늘과 땅과 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모든 마무리 다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건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맨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다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비중을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분이십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향하였군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걸 니네가 보지 않았냐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살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살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그 억압의 애굽의 땅에서 꺼져내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난 동안 불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고 한 번도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한 번도 모든 위협에서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으면 코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매출하기를 때로 보내주셔서 내가 그런 존재다 너희 나하고 약속할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할 약속을 우리가 해도 손해보지 않는 존재이냐면 그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남겨두시지 않냐 하시고 특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남겨두시지 않냐 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들이 걷는 동안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다 아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품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을 누르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 지난주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저 실패했는데요? 지난주 약간 개판이었는데 지난주 돈도 많이 잃었는데요? 장사도 잘 안 됐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겉으로 보이는 그 여러분 삶 그 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으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여러분을 업으시고 인도하셨음을 지난 한 주 온 땅 그렇게 하셨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예! 내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약속하실 수 있는 그분 내가 유일하게 손해보지 않고 내가 유일하게 믿지는 장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그분 그분을 다시 한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면 세 가지 이익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상나라... 아 죄송합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다짓고 내 언양을 지키만 즉 나하고 약속하면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이 소유라는 말은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소유물 할 때 보통 부동산 있죠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건물 이렇게 부동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갖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금은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금은보석을 소유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은보석은 뭐하는 데 쓰는 거죠?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금은보석은요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금은보석은요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금은보석 없는지 알 것 같아요 몸에 붙이고 다니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금은보석은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금은보석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소유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요 소유가 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내가 뭘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근데 그 누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누구가 하나님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힘드시죠? 돈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그러나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요 화도 나고요 불만도 생기고요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요 근데요 소유물이 되십시오 누구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누구의 소유자냐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면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들이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그거 지키느라고요 내 소유를 지키느라고요 근데요 나의 소유가 된 우리 아이들은요 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일로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합니다 제가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소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소유할 때는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어떤 걸 소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옷을 아주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분은 옷에 대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식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식품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식품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만한 거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봐서 기뻐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과 같은 퀄러티를 갖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아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소유가 됨으로 말면 그들이 나의 소유됨 안에서 평안함과 넉넉함과 온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퀄러티가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하느라고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온유함과 그 놀라움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사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약속을 믿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소유가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저걸 줄 것이다 뭐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저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더 많은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던 요소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 여호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리라 시평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갈 자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필 자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로 말면 아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선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선이 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극대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죽으시고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물리적으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뭘 제일 누려야 됩니까? 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누림 그래서 내가 뭘 소유하느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최소한 이 시간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없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안에 큰 안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소유됨의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여정에서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인생은 겨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의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보통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소유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세계가 나에게 속하인 너희 너희가 내 말을 잘했고 내 언어를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쪽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대신 너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6절에 너희는 내게 되하여 제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줄 테니까 그 대신 너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세상의 역할을 해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 특별한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세상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모든 민족이 알게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살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랑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하심이 이살백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제세상 나라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모든 민족에까지 모든 땅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와요 하나님 이살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오해 하나님께서 이살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른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리면 아마 이살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이살백성이 뭐예요?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출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살백성에게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너로 말미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출혈교회 19장은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살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살백성의 공동체 너희 전체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복을 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살백성 가운데는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이살백성 가운데 레이지파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살백성 안에서는 레이지파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출혈교회 20장에서 이살백성 전체에게 너희 전체는 다른 모든 민족을 향하여 너희 전체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진 동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시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한 개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공동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 오늘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복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되기와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67편에 하나님께서 이살백성들이 이걸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살백성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가 그냥 우리를 복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고요 이를 만드셨고 10편, 6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살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궁일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어떤 복을 달라고 이살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살백성이 그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살백성이 하나님께 어깨로 원했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이살백성이 하나님께 어깨로 원했던 축복은 물질, 건강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이살백성이 어깨로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이살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어깨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한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자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살백성들 가운데 임자하셨어요 어느 정도 임자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임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살백성에게 임자하셨던 그 임자의 상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살백성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거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이사회사 같은 데 보면 이사회가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거룩거룩거룩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만져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살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득하게 임했어요 이살백성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득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득하게 임했다는 것을 가장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을 할까 제가 아무리 이런 단어를 생각해도 단어가 생각 안 돼요 그러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50, 60, 70 대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이빠이 임했다 딱 오십니까 감히?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막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매일매일 누려야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막 느껴져요 뭐요? 막 이렇게 막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빠이 이빠이 느껴주셔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했더니 그러니까 이사백성들이 10편 67편 2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10편 6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셔서 이게 성교의 비밀입니다 성교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성교는요 성교회행 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 성교회행 가서 뭐 지라시 돌리고 워싱 댄스 하고 오고 이런다고 성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와요 하나님이 이사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와 늘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임재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 개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제가 이 뉴욕퀸스 장로교를 보면서요 제가 계속 오늘 아침에서 기도했던 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인들 개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흘러가게 하여 주셨어서 왜 우리로 말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교의 기술이었거나 전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말면 온 땅에까지 흘러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 땅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웃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가정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컵이고 이 안에 있는 물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칩시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미래 얘기해서 이 물을 조금만 담아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있군요 제가 좀 더 먹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퍼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뒤집어요 그래야지만 몇 번을 떨어져요 여러분 왜 신양 생활이 힘드신 줄 아세요? 흔들어서 그래요 흔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차가 넘칠 때요 그걸 요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십시오 특별히 주일날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만 누리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저 집사 다른 집사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 장마 쟤놈의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요? 너무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차고 넘치면 흘러갑니다 차고 넘치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제 세상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너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 나의 소유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에 돼야 된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질 중에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사랑이 많은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퀄러티 제일 중요한 퀄러티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가 제 세상이 되려면 테크닉이 아니다 너희가 제 세상이 되려면 너희가 전도 잘하려면 성교 잘하려면 테크닉이 아니다 거룩이다 거룩 성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퍼져오는 나른한 어떤 느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함 그래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어떤 거예요? 너희 삶이 거룩이 되게 하라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물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힘지를 누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너희 삶을 예배로 드려라 너희 삶이 거룩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를 하려고 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 너희가 제 세상이 되라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 축복이 온 땅까지 흘러가게 되길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너희가 거룩해져야만 한다 예배가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찬양 너무 마음에 받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한글롬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이 거룩이 되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프란세스 사비아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가 다 존경하는 성자입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성자하면 저도 성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니까요 그분이 성자인 이유는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But if necessary use the words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룩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이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명이 아니면 생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이 전달되면 안 전달됩니다 내가 생명이면요 생명은 그냥 전달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입니다 저는 킨스 장로교회가 교회가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거룩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역에 목숨 거는 일보다 거룩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역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 땅까지 선포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적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십시오 오늘 뭐 겉으로 대화하고 겉으로 밥 먹고 이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 그걸 누리십시오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오니까 싱글싱글 막 웃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된 놈이야 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 중에 거룩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능력 중에 능력의 그 존재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 거룩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나도 그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제세장이 됩시다 그걸 통하여 그 놀라움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 전염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지난 4월 때 와서 보고 굉장히 이게 정말 좋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성김도 있고 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정성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놀랍게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공동체적 축복이 여러분의 공동체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예배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온 세상이 여러분을 운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긴스 장렬을 통해 일어나길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